시선집중 광주 2부 시작하겠습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대선 전국에 크게 화제가 되고 있는 인물입니다. 가파른 지지율 상승세를 보이다가 최근에 약간 지지율이 답보 상태다 이런 편은 있지만 아직까지도 강력한 대선 후보 중 한 분이신데요. 안희정 충남지사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호남에 오셔서 이렇게 많은 분들을 만나고 계시는데 최근 이렇게 호감도도 많이 올라가신 것 같아요. 예 걱정도 많이 들었고 또 그만큼 기대도 많이 저에게 보내주시는 걸 느낍니다. 네 어제 이렇게 시장을 도시면서 광주 송정시장도 가고 그러셨던데 많은 분들이 어떤 이야기들을 하시던가요. 송정시장 어제 오후에 갔습니다. 38장이더군요. 그 시장에서 어머님들 많은 어머님들과 같이 앉아서 여쭤봤습니다. 어머니 저 아세요 누군지 아세요 그러면 알지 왜 몰라 충남도지사 아니요. 그러다 이제 말씀들을 나누다가 보니까 어떤 어머님이 근데 이번에 그 선의 발언 왜 그렇게 했어 그러더라고. 그리고 그 근처가 아프코 그런지 가지마 그러시더라고요. 네 어머니 이제 그 발언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데 저 여기 있어요 저 민주당 30년 지킨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해는 오해대로 제가 잘 풀고 또 민주당의 젊은 정치인으로서 제가 광주 시민 여러분들한테 사랑받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어 그래 아직 안되셨어 괜찮아 열심히 해요 이러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지적도 많이 받고 또 격려도 많이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어머니 그 말씀 속에 그 애정 깊은 애정이 느껴지네요 우리 지사님에 대한. 네. 네. 본격적인 얘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그 사드 문제 요즘 굉장히 시끄럽지 않습니까. 네. 일단 뭐 사드는 찬성한다 이런 입장을 지금 보이시는 것 같은데 지사님 왜 찬성하시는지 짧게 말씀해 주시죠. 네. 우선 제가 박근혜 대통령이 왔으면 이렇게 결정 안 했을 겁니다. 네. 자컬 전제하고 말씀 원로입니다. 제가 이제 존중하는 것은 대한민국에 지금 현재 우리 국방은 한미동맹체제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이 한미동맹의 합의와 이 체제를 저는 존중하는 것이 대한민국한테 유리하고 또한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황교안 대항체제에서 이렇게 졸속으로 또 밀어붙이는 것은 또한 잘못입니다. 성주 시민들과 해당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우리도 어떤 국가가 주의한 정책 의사결정할 때는 의회와 민주주의적 절차를 좀 밟아줘야 합니다. 네. 이것을 하나도 밟지 않고 임의로 청와대에서 일방적으로 결정을 해버리거나 직권여당이 밀어붙이기를 한다면 그것 자체가 국론 분열이고 국가 안보의 가장 큰 위협입니다. 네. 저는 국민 여러분들께 그런 말씀을 구합니다. 저도 속상합니다. 네. 하지만 우리가 한미군사동맹 체제 하에 현재 있다는 것. 네. 그리고 장차로 제가 정부를 이끌게 된다면 한미군사동맹으로부터 우리가 전시작전권을 우리 주권국가로서 대한민국이 전환을 받아서 주변 국가로부터 그것이 주권국가의 무기 획득 체계로서 존중받는.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무기를 획득하는 것이 주변 국가들로부터 우리 공격하려고 우리 봉쇄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중국이나 주변 국가로부터의 오해를 받지 않는 나라. 네. 그런 국방 체계를 만들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결국 시국 속에서 상황 속에서 할 수밖에 없는 일이긴 하지만 이걸 어떻게 푸는가 국민들의 의견들 민의를 어떻게 잘 수용하고 반영하면서 푸는가 기술의 문제에서 크게 이번에는 문제가 있다고 인식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그럼요. 똑같다. 민주주의 정치 지도자들은 하여튼 수순과 과정이 잘못되면 결과가 얼마나 뒤틀어지는지 우리 많이 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은 중국에 열병시까지 가는데 왜 중국이 내 편 안 들어주냐라고 박근혜 대통령은 서운해할지 모르겠으나. 네. 그러나 중국의 입장도 분명히 이야기가 되었으면 우리가 사드배치 문제에 대해서 1년 동안 부정도 긍정도 안 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발표를 하면 중국 입장에서도 우리 입장을 이해해 주겠습니까. 네. 우리 입장에 대한 이해 과정을 더 거쳐야 되는 거 아니었을까요. 이런 갈등들을 봉합하는 어떤 리더의 모습들 우리들이 정치권이 좀 보여야 되지 않을까요. 네. 저는 과거 야당 시절에는 그 누구 못지않게 저도 참 극성스러웠습니다. 네. 그러나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을 거치면서 대한민국의 직권 세력으로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특히 노무현 정부 때에는 저도 아주 중요한 멤버 중에 하나 아니었습니까. 네. 그리고 또한 지금 현재로서는 7년 동안 지방정부의 책임자로서 충청남도 도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반대자들도 제가 안아야 될 국민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는 좀 더 다른 차원의 대화와 정치적 리더십을 가지려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거듭거듭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연정 이야기를 꺼내신 것 같은데 근데 새누리당 세력과도 함께 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신 건 좀 너무 나가신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많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되든 아니면 그 누가 되든 이제 5월에 선거를 치러서 대통령이 된다면 지금 현재 있는 5당 국회의회와 협력을 하지 않으면 어떠한 적폐청산을 위한 법안 하나를 통과를 못 시킵니다. 네. 이번에도 지금 국민의 이 촛불 성원 속에서도 특검법 연장을 하나도 통과를 못 시키지 않습니까. 이 의회는 3년 동안 앞으로 지속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과 과거의 정부의 잘못을 덮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현재 존재하고 있는 이 의회와 어떻게 대화할 것이냐를 저는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적폐청산을 위해서도 의회와 대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연정은 필연적이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 자체가 대통령 당선되신 분이 총리를 국회에 인준을 받아서 내각을 꾸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체의 의미는 이제까지는 대통령 당선되신 분이 내가 나라 살림 잘 살아볼 테니까 나 좀 도와주시오.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 수준 가지고는 야당이 매번 발목잡기를 한 거 아닙니까. DJP 연합정권 때는 어땠습니까. 우리 총리를 한 6개월 이상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6개월 이상 총리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네. 그러면 현재의 헌법이 정말로 작동 가능해지려면 어떻게 움직여야 되느냐. 총선거 때 우리가 그냥 한 200석, 300석 때는 제1당이 되면 제일 좋지만 그렇지 않고 지금 다당제로 야당들이 다수 분포한다면 이 의회의 안정적인 다수파를 형성해서 대통령이 국정과제를 이끌려고 하는 것. 그것이 현재 헌법이 운영하고 작동 가능한 길이다. 결국은 헌법이 요구하는 것이다. 연정은 필연적이다. 지금 현재 정치 상황에서 이런 말씀이신데 그러더라도 적폐청산의 대상이 되는 새누리당의 세력들, 지금 자유한국당이 되어 있나요. 그 세력과 함께 손을 잡을 수 있다고 하시는 것은 과연 안지사님을 지지하는 세력과 어떤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세력들이? 네. 지금 탄핵 국면에서 우리가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를 귀탄하는 것과 탄핵 이후에 우리가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부를 구성하고 이 의회와 어떻게 해서 이를 풀어나가야 될 것이냐의 문제는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한 새누리당과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우리는 그들의 노선과 정책에 동의하지 않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그 당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국민들을 존중한다면 의회에서 우리는 대화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화만 해라, 뭐하러 연정하냐 이렇게까지 얘기하십니다. 네. 국가개혁과제를 놓고 동의하지 않는다면 같이 못 꾸리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민주주의자로서 대화와 소통을 향한 저의 자세를 말씀드렸던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 헌법이 작동 가능하려면 그동안 우리가 봤던 정말 서로 발목잡기 싸움으로 되는 일 하나도 없고 안 되는 일 하나도 없는 이런 나라에서 면하려면 두 번째로는 의회와의 협치 수준을 연정 수준으로까지 좀 높여보자고 전한 것입니다. 다만 이 연정도 적폐청선과 국가개혁의 과제를 놓고 우리가 동의를 해야 아무것도 같이 연락정부를 꾸리는 거지 밑도 끝도 없이 어떻게 같이 살자고 가겠습니까? 신념이 맞으면 할 수 있다. 하지만 신념도 안 맞고 서로 생각이 다른데 같이 연정은 할 수 없는 것이라는 말씀이시나요? 네. 신념까지는 올라갈 것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국가, 이번 대통령 선거 때 각 정당이 국민들한테 냈던 공약들 한번 잘 봅시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이번 대선에서 각 후보들과 정당이 국민들한테 많은 약속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거 한번 추려보면 우리가 공통으로 한번 노력을 할 수 있냐 없냐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한 예를 들면 김대중 대통령의 국정과제 100대의 과제, 이명박 대통령의 비전 2040, 노무현 대통령의 비전 2030,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그 예를 들면 100대 과제라고 치면 80% 이상의 다 비슷한 과제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공약을 내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공약을 실행하려는 의지와 실질적인 행동이 중요한 거 아니었겠습니까? 바로 그게 리더십의 요소입니다. 그건 법전에 쓸 수가 없는 약속입니다. 그것은 지도자들이 어떤 수준의 대화를 통해서 협치의 수준을 이끌어내느냐는 지도자의 역량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북전쟁을 치렀던 미국이 링컨의 리더십 없이 현재 오늘의 미 합중국을 꿈꿀 수 있었겠습니까? 흑백 인중 간의 그 갈등을 겪었던 남아프리카공화국이 넬슨 만델라의 그 통합의 리더십 없이 오늘날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존재할 수 있었겠습니까? 즉 우리는 좋은 민주주의 리더십을 통해서 생각과 견해와 신념은 다르지만 국가라는 이름으로 국가가의 힘을 모아서 국가의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헌법과 정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